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배우는 건데 아 우리가 푸던 많이 아는 쉬운 표현이죠 그렇지만 또 낯선 의미도 있어요 제일 쉬운 표현으로 푸스 놓는 건데 붙이는 몸에다가 붙이는 거에요 살 같은 거를 붙이는 거 그럼 몸무게가 늘다의 뜻으로 잘 알죠 우리가 우리가 푸드오프는 잘 알죠 푸드오프 여러가지가 뜻도 있지만 푸던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살이 찌다 붙이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게 어떤 낯선 의미가 있느냐 푸드온이 푸드온 에어스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낯선 의미에요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괜히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비행기 태웠다가 그 다음에 떨어뜨리는 거죠 높은데 올려놨다가 높은데 올려놓고 흔드는 거 위에 올려놓고 높은데 비행기 같은 거 높은데 올려놓고 흔들려 그러는 거죠 이게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속여 먹으려고 올렸다가 그 다음에 떨어뜨리려고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글을 읽어보죠 이서벨은 so excited 흥분이 돼서 unabashedly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through her arms around him 팔을 돌려 감고 그들은 키스한 거죠 without letting go let go over 허겠죠 over 허는 뻔하니까 안 쓴 거죠 떼어 놓지도 않고 제리는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mischievous 말한 거죠 hi dad 아빠 am i interrupting 제가 방해했나요 under contrary i think i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네요 아이들 저 삐끗하게 이태릭 체로 이태릭 체로 썼더니 그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아유 내 생각엔 내가 방해하고 있지 i am my smile i'm interrupting 반복되는 게 생각되는 거죠 네가 방해하는 거고 아니고 내가 방해하는 거 키스를 방해하는 거죠 아유 내가 키스하는 거 이거 방해하는 거 내가 방해하고 있네 하고 아버지가 조크를 할린 거죠 then 그리고는 aren't you supposed to be in wimbledon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i routed 루티드 그래도 되고 루트 루트가 길이죠 루트가 기본형이에요 라우트라고도 발음하는데 그냥 쉽게 하면 우리식으로 루트죠 뭐 길이 루트잖아 루트 마이셀프 나는 나 자신을 하여튼 루트를 통해서 보스턴을 지나가게 한 거죠 나를 급송했다는 뜻이에요 so i could see my special friend 이곳에 있는 내 특별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so that 안 쓴 거죠 나를 급파한 거죠 i got i've got이고 흔히 생략합니다 탭스에서는 이런 회화차 표현이 많이 나죠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다음 날이니까 모레죠 모레까지는 i've got 뭐 당연히 시간이 생략이 된 거죠 모레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터널에 가보죠 great 아 좋네 모레까지 시간이 있다 by the way 그런데 by the way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데가 이 길이 나의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이 길이 원래 근데 옆으로 by the way 옆으로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아니고 얘기의 흐름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by the way 그런데 nice going with baker 보리스 베커에요 베커하고 against를 안 쓰고 그냥 with를 썼네요 예 보리스하고 붙었던 거 잘했어 이런 거예요 thanks but don't expect an 앙컬 앙컬을 부탁 기대하지 마세요 i was just working 운이 좋았던 거예요 anyway you guys working 일하고 두 분은 일하고 계셨어 예 칼 교수가 있고 칼 나오죠 칼 교수의 제 애제자 지금은 뭐 이 사람도 거의 교수급이 됐지만 칼은 더 높은 교수죠 we certainly were 우리 확실히 일하고 있었지라고 분명히 말했죠 you are alive at the historic historic moment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도착했어 isabelle just come up with a nanoa saw a new unified field theory 아 뭐 그 새로운 통합장 이론인 거죠 새로운 통합장 이론을 만들어 내놓았어 Jerry Steggord 휘청 놀란 거죠 you are quite fitting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quite putting me 뭐뭐죠 여기 들어갈 단어가 올려놓고 높은데 올려놓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죠 you are putting me on인 거죠 놀라 속이시려고 장난치려고 높은데 올려놓고 흔드시려고 have I ever exaggerated is fine isabelle에 관한 내가 언제 과장한 적이 있어 no 그러신 적 없죠 Jerry가 인정했어요 Jerry는 이사벨을 쳐다보면서 this is fantastic 와 멋지다 이사 이사벨의 준말이죠 애인 관계니까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can I take you dinner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런 거죠 A 들어갈 단어는 putting me on이죠 yeah bring me on bring me on bring me on 이렇게 했겠죠 bring me on 아 이런거죠 온입니다 들갈 단어가 자 그래서 unabashedly 부끄러운 기색 없이 root root 라고도 발음하는데 기본형이 root에요 뭐 패배시키다 라는 뜻으로 root라는 동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기본형이 root에요 root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물건 승객 등을 경유하여 보내다 발송하다는데 본문에서는 마치 내 스스로를 발송시키듯이 왔대는 거죠 스택어는 깜짝 놀라게 하던데 고대 노르웨에서 스트라카 이게 또는 뭐 이게 나중에 스택커가 됐는데 스택커 K와 G C는 뭐 같은 쪽 발음이어서 G가 K로 격음으로 바뀌는 이 격음이 유성음이 무성음 G로 바뀐거에요 이게 휘청하게 하는거에요 릴 휘청 그래서 비틀 휘청으로 기억해두세요 스택어는 항상 비틀 스택어링 놀라운거 뭐 이런거 쓰셨죠 아 아브갓 틸일드 시대 타이밍을 흔히 생략한다는거 자 구동사 푸더니 가장 쉬운거 아이 푸더니 1인치를 더 붙이면 1인치 더 늘면 아시안트 베이블드 왜 이 옷은 입을 수 없어 웨이스트는 생략되고 온은 부사로 쓰인거 경우에요 여기서 put another inch 온 못먹은거죠 근데 이제 이게 another inch 부사인 온은 짧잖아요 아래에도 내려보낸 것 뿐이에요 how can I put on a pound 요것도 온이 원래는 뒤에 있는건데 구동사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까이 붙인거에요 해석할때는 put a pound on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어제 이대로 1파운드를 어떻게 내가 더 찡겨 아무나 이때 낫땐 아무것도 안먹었는데 이런거죠 my body 또는 my weight 1파운드를 붙인거죠 how much weight did you put on over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웨이트가 여기 푸드의 목적은거죠 얼마나 붙인거야 찡겨요 이런거죠 keep discount on 코트를 입은거죠 코트를 온 다음에 뭐가 생략되니 당연히 몸이죠 우리말로도 거둬도 위에 걸치지 않고 위에 그냥 걸치고 그렇게 말아줄거 아니겠어요 where are you in mom I will 붙여온 조 바꿔줄게 온 다음에 생략한 건 더 폰인거죠 가범벅 가론드 라디오 라디오를 켰고 and called one of his agents inside the house 집안에 있는 사람을 요원 중에 한명을 불러놓고 put 마리노 마리노 대조 마리노 대요 라고 말한거죠 대조 이런거죠 온 다음에 라디오가 생략된거죠 that was pressed accelerate on and put on 옛날엔 켜다 그럴 때 turn on 이었죠 대부분이 그런데 put on도 쓰는거에요 put on도 음 이게 뭐가 스위치가 붙어있으면 스위치 on 스위치 on 이런거죠 스위치 off면 떨어진거고 push on push off 다 되구요 put on도 쓸 수 있는거에요 사이렌을 켰다 그러면 되는거에요 이건 접촉이 끊어지면 off 붙어있으면 on 인거에요 사실 뭐 간혹가단 사이렌을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죠 차지붕 위에다가 아 근데 뭐 꼭 그런건 아니구요 for me as soon as you'll leave the office 삼실 떠나면 바로 연락해줘 I'll put the dinner on 아유 올려놓게 음 so they is ready when you get home 집에 도착했을 때 준비되도록 그런거죠 아유 요리를 어디다 올리겠어요 당연히 뒤에 있는 버너에 올리는거죠 프론트버너가 있고 백버너가 있던데 아무튼 버너에다가 올리면 되죠 버너라 그래도 뭐 스토브라고 봐도 되구요 스토브 위에다 올려놓던 버너 위에 올려놓던 그런거죠 I'm bringing you on next 다음에 올립니다 당신을 여기는 당신을 올리는거 어디에다가 무대인거죠 아유 레디 준비됐어요 스테이지는 또는 뭐 스포츠필드 어 넌 다음번에 올립니다 다음번에 내보낸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게 생략된거죠 The school always put on concert and show of the children's pain 아이들 그림 아 크리스마스 전주에는 콘서트나 쇼를 올린다 이런거에요 이게 올리는거는 여는거하고 비슷한거죠 자 The train put on speed 아 put on speed 는 뭐 스피드에다가 여기 생략이 되어있죠 스피드에 스피드를 붙이는거에요 그러면 스피드를 올리는거죠 British rail British 영국 철도회사는 put on additional train 추가적으로 아하 올렸다 어디에다가 당연히 열차편인거죠 그다 올리는거죠 expected crown of people supporters를 더 날리기 위해서 기존 배차편에 기차를 더 올려놓는 것은 증편하는거죠 아 인스프링 위프 더 클락 우리는 봄에는 시계를 앞으로 1시간은 양을 나타내는 길이를 나타내는거에요 1시간 시계를 앞으로 보내는거에요 1시간만큼 앞으로 보내는거죠 온원어드 take advantage of the summer delight 일광전략시간인거죠 여기서 온은 ahead나 forward 뜻이고 앞당기는거구요 he put on a pretends bravely 아우 용감한 척 하는 모습을 얼굴에 내밀은거에요 but we all know it was 거짓임을 알았다 프리텐드가 속이다 척하다 이런거죠 프리텐드 앞으로 내미는거니까 앞으로 프리가 앞으로구요 텐데레가 스트레치 뻗는거죠 don't listen to her she's justin put on an actor 액트를 하는거에요 액트를 올리는거에요 얼굴위에요 액트 꾸밈을 올리는거죠 never is always putting on an air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에 배웠던 그런 표현이에요 잘난척하다 뭐 이래갖고 공기를 올려놓는거에요 얼굴위에 얼굴위에 공기가 올라가지고 볼록볼록 나오는거에요 프리텐딩 중요한 사람들을 알고 부자들의 파티에 초청되는거 기타 등등 인거죠 푸드네오스가 pretend to be very 그런 그랜드한거 아주 그랜드한 사람 대단한 사람 처럼 하는거에요 얼굴이나 어깨등등 이렇게 하면 얼굴 이렇게 하면 얼굴을 얼굴 옆부분 얼굴에 낯짝 부분에 이렇게 입을 부풀게 하는거죠 그거 상상하면 물룩불룩 쏟은건 이해가 잘되요 아 여기 뭐 해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여기 뭐 좀 에 이거 해설 아 지금까지는 푸드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해설 문제에서 나오는거니까 같은 표현으로 I don't believe you you just put me on to deceive 속이다가 그러는 someone into believing something for fun 재미로 이거 뭐냐면 나를 높은데 올려놓으시는거죠 아놈빌 안 믿어 저거 높은데 올려놓고 나 비행기 태우는거지 떨어뜨리려고 장난으로 비행기 태우는거 우리도 아 이거 비행기 태우지마 과장하듯이 뭐 칭찬하듯이 그런거죠 제리 was there 제리도 깜짝 놀른거에요 아빠 저 올려놓고 흔들리려고 그러시는거죠 높은데 올려놓고 그 다음에 흔드는거에요 이런거 이런 의미는 푸드온에 대해서 상당히 낯선거죠 낯선거에요 그래서 요 구동사의 요편을 알아보기 위한거에요 그래서 제목에서 이걸 낯선 의미라고 했던거 이해되시나요 아 이게 기본적인 의미가 됐는데 푸드온에 낯선 의미 어? 비행기 태우지 높은데 올려놓고 탁자위에 높은데 책상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막 흔든다는 그런 의미죠 낯선거죠 의미가 이런거는 사실 배우기가 어려운거에요 그러나 푸드온을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제가 여러분이 푸드온이 살찌다 뭐 몸무게가 늘다 처음 배울 때 그렇게만 배웠어요 죽어라고 푸드온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구동사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본적인 의미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거에요 푸드온 속이다 줄줄이 이렇게 영어로 to deceive someone to believe something so for fun 패러프레이즈 해놓은거에요 이거는 영어로 패러프레이즈를 해놓은거죠 근데 여러분이 영어로 패러프레이즈 한거 뭐 외우면 뭐에요 원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영어로 패러프레이즈까지 했다고 해서 그거 외운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고 높은데 올려놓고 비행기 태우듯이 올려놓고 아 올려놓고 흔들려고 그러는거에요 이렇게 이해해야만 된다는거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